일단은 올해의 사진 4장을 준비해봤습니다. 네, 먼저 당근마켓 어플! 아, 이제 어플을 그대로, 그쵸? 아, 네. 대단하네요, 이 친구들. 아, 이거 뭐예요? 포켓블빵이 나오는 디부 디부 디부신. 아, 이게 구하기 힘들다는 두 씬을! 아, 이걸 그대로 해가지고 또. 야, 이거는 이제... 뭐예요? 여기서 잘 안 보여요. 이게 코인 아닙니까? 네, 코인 코인. 아, 이게 올라갔다가 이제... 내려가는. 내려가는 것까지. 어, 이건 유퀴즈 아니에요? 네, 맞습니다. 아, 유퀴즈를! 아, 상대적으로 저랑 비슷하네요. 아, 예참구나. 근데 저는 저를 이렇게 따라해 준 거는 처음인 것 같아서. 오! 유재성 님은 뭐, 그 자녀. 싹쓸이 님.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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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